인사나누게 안녕하세요. 식사는 하셨어요? 점심도 아닌데 물어보려고 보면. 오늘은 무효하고 취소, 그 다음에 조건기한, 그 다음에 물권법에 넘어가서 물권변동까지 정리가 될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점유까지 원래 끝내고 싶어 했는데 점유 잘 안 들어가지더라고요. 이게 세 번째. 빨리 따라오면 됩니다. 그냥 몰라도 아는 채 하면 금방 끝나거든요. 여기 오시면 원래 무효하고 취소는 작년에 유동적 무효가 나왔고, 그 다음에 33회 때도 유동적 무효가 두 번 배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일반 무효가 배정이 된 게 아니고, 형태는 이건 알고 가시면 좋아요. 원래 무효하고 취소는 두 문제가 반드시 배정이 되거든요. 예전에 언젠가 29회 때인가는 4문제가 배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원래 10문제가 배정이 되는데, 민총에서 4문제가 배정이 됐던 적도 있어요. 무효, 취소만. 이게. 그래서 원래는 형태는 무효하고, 그 다음에 취소를 문구 가지고 문제를 물어보는 형태거든요. 무효하고 취소를 섞어 가지고 물어보는데, 예를 들면 2개는 무효, 3개는 취소 이런 형태로 섞어서 내는 형태가 가장 일반적이고, 그 다음에 독자조로 가장 많이 내는 문제가 무효행위, 취소, 무효행위, 추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추인, 이걸 좀 독자조로 보통 많이 물어봐요. 여기 139조를 이렇게 물어보는 형태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취소 같은 경우는 종합으로 나옵니다. 그냥 취소는 종합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가 독자조로 나올 수 있는 게 취소행위에서 법정추인 사유 있잖아요. 법정추인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법정추인이라고 하는 부분을 별도로 빼서 내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형태. 그 다음에 무효에서 만약에 독자로 내려면 유동적 무효라고 하는 거 있죠. 토지거래화가 유동적 무효해서 얘는 사령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사령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론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우리 시험은 거의 사령으로 문제가 배정이 되더라고요. 사령으로 이렇게. 그렇게 내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생각하면 되는데 문제는 무조건 두 문제가 나와요. 100%가 나옵니다. 이거는 나오는 건데 민총에서는 열 문제가 배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열 문제 제일 자신 있는 부분이 민총이거든요. 민총에서 점수가 안 나오면 다른 데서 확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민총을 잘해서 하는 게 아니고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점수를 놓치면 안 되거든요. 자 문제 한번 봐볼래요. 여기 어디 들어오냐면 바로 오세요. 그냥 폐지수로는 여기가 79폐지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폐지수는 70. 고폐지를 참조하시면 돼요. 79폐지. 실제는 무효하고 치소는 정확히 한 제가 봤을 때는 열 문제씩만 풀면 답은 다 찾습니다. 열 문제 정도만 찾으면 되는데 이런 형태가 되겠죠.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이런 형태예요. 무효하고 치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해가지고 찾는 형태가 가장 종합으로 나오는 형태. 이 스타일을 아주 좋아해요. 이 스타일을. 법률행위 1 부분이 무효다.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1 부분이 무효일 때 원칙적으로 그 전부를 뭘로 가는 거예요. 무효로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137조의 규정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혹시 이게 원칙인데 이 원칙이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뭘로 나오냐면 약관법을 물어볼 때가 있어요. 약관 있잖아요. 약관은 일부가 무효이더라도 전부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일부만 무효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137조. 민법에 이 민법에 일부 무효라고 하는 거 있죠. 일부 무효라고 하는 거. 이건 적용이 돼야 안 돼요. 이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는요. 약관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약관은 만약에 일부가 무효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뭘로 하는 거예요. 일부가 유효라고 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입니다. 이게 그래서 민법상의 일부 무효에 관한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고 나오면 맞는 지문인데 나올 확률은 한 20% 되는 것 같아요. 이 지문 자체가. 그 정도 생각하고 보시면 되고요. 이 허위 표시는 통정허위 표시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통정허위 표시는 원래 당사자 간에 언제나 뭐가 돼요. 무효가 되는 거니까. 만약에 무효 원인 자체가 소멸되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추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무효 행위 추인이거든요. 무효 행위가 추인되면 뭘로 가는 거예요? 새로운 법률 행위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로 계약을 맺은 걸로 다루는 거죠. 여기가 소급여가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이게 안 되거든요. 참 그런데 지랄 맞은 게 뭐냐면 당사자 특약이 있으면 소급여를 인정해 주거든요. 이게 애외란 말이에요. 원칙은 소급여가 없는데 애외로 특약이 돼 있으면 약속이 되어 있으면 3자의 권리를 해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소급여를 특약이 있으면 소급여를 인정할 수가 있어요. 이게 약속이 되어 있으면 약속이 되어 있으면 소급여가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좀 두시고 보셔야 돼요. 이 부분도.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이무대린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무대린이 상대방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림을 그리면 여러분들 갑, 그 다음에 을, 그 다음에 병. 그런데 이무대린이 상대방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거거든요. 그럼 상대방이 얘한테 사기친 거잖아요. 그럼 사기쳤으면 대리행위는 을이 기준점이 되는 거죠. 기준점을 제공하지만 이에 따라 효과가 발생돼요. 그 효과가 뭐죠? 사기는 취소할 수 있잖아요. 이게 효과인데 이 효과는 본인한테 기속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형태로. 그래서 본인은 특별한 수권, 본인의 특별한 수권이 없으면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 이무라는 말을 넣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무대린은 수권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법정대리 있잖아요. 법정대리인은 수권을 주는 사람이 없어요. 법의 규정이기 때문에. 그럼 법정대리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취소할 수 있는 거야. 법정대리는. 그래서 법정대리는 그냥 취소가 가능합니다만 이무대리는 수권을 받아야만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고요. 자, 제한능력자, 미성년자 생각하면 돼요.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기 전인가요, 후인가요? 항상 이게 답이에요. 포인트는 여기가 후자가 나오면 이건 X가 된 거고요. 이게 전체가 나와야 O가 되거든요. 그래서 법정대리는 취소 원인이 소멸되기 전이더라도 추인이 가능해요. 그럼 이 법정대리를 제외한 나머지들 있잖아요. 나머지들은 반드시 취소의 원인이 소멸이 되어야만 추인이 가능합니다. 무효행위를 추인할 수 있잖아요. 무효행위를 추인할 수 있는데 무효행위를 추인하려면 원인 행위가 종료가 되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취소 같은 경우도 취소 원인이 어떻게 돼요? 소멸이 되어야 되지만 법정대리는 소멸되기 전이더라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혐의 포인트는 후인지 전만 찾으면 돼요. 누가 나오면? 얘가 나오면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건 옳은 거고 이건 틀린 거다.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그냥 4번이에요. 안 봐도요. 그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뭐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 그다음에 착오, 그다음에 사기, 그다음에 강박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친구들은 추인한 후 이렇게 돼 있죠. 추인이 돼버리면 뭐가 되는 거죠? 추인이 되면 확정적 뭐가 되는 거예요? 유효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죠. 원래 추인이라는 게 뭐예요? 추인은 다른 말로 바꾸면 다른 말로 여기 써졌네. 취소권에 뭐라고 했어요? 포기니까 다시 취소할 수는 없는 거죠. 지금 이 대표 문제 5개 지문은 다 알고 계셔야 될 지문들입니다. 반드시 꼭 좋은 지문들이고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지문들이거든요. 문제 그렇게 풀면 돼요. 이렇게 되는데 예전에는 이런 문제가 나오긴 했었어요. 이렇게 지금 무효 사유하고 취소 사유를 묶어서 다음 중 몇 개냐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 있죠. 지금까지 30사회까지 올 때까지 이 문제 스타일은 없어요. 이 스타일은요. 한 번도. 다만 무효 사유가 아닌 것, 취소 사유가 아닌 것 별도로 물어본 시험은 있는데 이렇게 묶어서 무효 사유하고 골라내고 취소 사유 골라내라 그런 것은 예상 문제는 아닌데 한 번 모아서 이렇게 시험을 문제를 내놓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거 잘 안 물어봐요. 한 문제밖에 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걸 낼 여력이 좀 없어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참조용으로 좀 봐주시면 되는데 제한 능력자는 원래 취소 사유인 거 아시죠? 그래서 제한 능력자의 법정된에 동의 없이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민법상의 5조에다가 법 제한 능력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 능력자의 법률에 있는 취소 사유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진이 아닌 의사표지. 이건 상할수네. 그렇죠? 이건 취소 사유고. 그다음에 얘는 뭐가 돼요? 그러면 무효 사유지. 이건 107조에 따라서 무효 사유가 됩니다. 상할수 무효. 비진이. 비진이 원칙은 유효에 무효예요? 원칙은 유효지만 상할수가 들어가면 뭘로 가요? 무효. 오케이. 자, 강제지평을 면할 목적. 여기까지 오니까 뭐가 생각나요? 아, 이건 반사의 질서가 아니구나. 그렇죠? 강제지평을 면할 목적. 반사의 질서. 3조 아니죠? 통정허위 표시 말하는 거잖아요? 빼돌리는 거, 재산. 강제지평을 면하려고 통정이라는 말 넣었잖아요? 통정허위. 그러면 얘는 무효가 됩니다. 그죠? 108조에 따라서 무효. 자, 사기가 들어왔네. 사기는 취소사유니까 따로 빼놓을까요? 이건 110조니까 이건 취소사유가 됩니다. 이렇게. 강박 나왔네. 의사결정이 완전히 박탈됐다. 판례는 뭘로 봐야 되죠? 이건 무효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판례가 무효하고 들어오는 거고요. 자, 탈세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를 했네. 미등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다라고 돼 있습니다. 탈세 목적으로 뭔가 체결한 미등기 전매 행위는 뭐가 돼요? 얘는 유효가 되는 거죠. 그냥 이건 확정 유효입니다. 단속 규정이거든. 이건 유효가 되는 거고. 타입물건 매매. 이것도 확정 유효네. 그렇죠? 확정 유효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두 개는 유효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뭐야 이게. 이거하고 이거는 뭐가 돼요? 취소사유가 되고. 얘가 얘가 얘는 무효사유가 됩니다. 혹시 이런 문제 나오잖아요. 문제 나오면 헷갈리니까. 그냥 체크하고 넘어가도 돼요. 다른 문제 풀어도 된다고. 시간을 좀 먹으니까. 그 생각하고. 찾을 수는 있겠죠. 이런 문제가 35회 때 나올까요? 라고 묻는다면 100% 안 나와요. 알겠죠? 그냥 참조만 해 주시라고 하는 거. 이 정도. 그 다음에 넘어가 보면 이런 스타일은 나옵니다. 이런 스타일 나오니까 체크하고 가셔야 돼요. 1번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옳은 걸 찾으라고 그랬죠? 옳은 거. 1번에 보면 무효인 법률행이 추인입니다. 이렇게 해볼까요? 여러분들. 추인은 명시적으로 해요? 묵시적으로 해요? 상관없죠. 분류식이니까. 매매계약은 명시로 해요? 묵시로 해요? 상관없죠. 대리권 수여는 어떻게 해요? 명시, 묵시. 분류식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물어보면 추인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명시적으로 해야 된다. 말도 안 되지. 이건 분류식이잖아요. 분류식이기 때문에 서민이든 구두든 상관없습니다. 방식을 물어보면 방식을 그 다음에 취소가 됐다란 말 보이죠?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취소가 되면 그때부터 무효의 소금 무효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무효가 되지만 제한능력자도 취소사유죠. 그 이익으로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관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2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가시면 좋은 게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이게 이런 게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면 되거든요. 그럼 단순해서 깔끔해요. 이게 그런데 우리 민법은 그렇게 깔끔하게 나오질 않아요. 절대 문제가 우리가 무효하고 그 다음에 취소가 됐습니다. 그럼 무효 취소되면 원래는 이행 전이잖아요. 그럼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고 이행 후에는 뭐가 나와야 되는 거죠? 이행 후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이게 부당이득 반환이거든요. 이게 부당이득 반환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부당이득 반환은 이게 우리가 우린 아 우린 션범위 아니군요. 이 부당이득 반환은 다른 시험은 션범위가 나오는데 별도로 있습니다. 이 부당이득 반환은 내가 부당하게 이득을 보려고 부당이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사건이거든요. 정신작용이 기하지 않고 계약이 무효 취소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부당하게 이득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럼 이때 반환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제한능력자 있잖아요. 제한능력자는 뭘로 가요?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죠. 선악 한관없이 뭘로 가야 되죠? 현존만 돌려주면 되는데 이걸 우리 시험에 냈었어요. 이거 제한능력자 이걸 좀 체크해 놓을 필요가 있고 제한능력자를 제외한 나머지들 있잖아요. 일반인들 일반인들은 선이냐 악이냐를 구별해요. 구별해가지고 선인은 뭘로 가고 현존으로 가고 악이자는 전부 반환해야 되거든요. 이자까지 넣어야 되고 플러스 지연이자까지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근데 여기는 안 물어봐요. 얘만 물어보니까 얘만 체크하면 되는데 여기에 보통 원인행이 싫으라고 문꽂 볼게요. 이거 더 들어가면 안 되는데 눈이 뒤집혀지거든요. 이게 근데 여기까지 알아야 문제를 원래 맞춰요. 이게 공포를 주는 게 아니고 이게 중개사가 합격률이 15%밖에 안 돼. 작년에 15,000밖에 안 됐어요. 32,000 31,000이 합격하다가 작년에 15,000밖에 안 된 거야. 적은 숫자예요. 많은 게 아니라고 반토막 난 거지 경각심이 별로 없군요.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는 건 없어요. 절대 시험이라는 게 나도 그런 생각 해봤거든요. 첨장에 갈 때마다 안 되면 어떻게 되겠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자 원인행이 뭐라고 해서 원인행이 뭐가 돼요. 이거 실효라 그래요. 효력이 없어진 거죠. 그럼 원인행이 실효가 뭐예요. 원인행이 실효가 매매 계약을 했는데 매매가 없어진 거예요. 증여를 했는데 증여가 없어진 거예요. 지금 원인행이가 실효된 거지. 그럼 원인행이 실효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 무효됐다. 취소됐다. 또 하나가 들어와야죠. 그게 누구예요. 하나가 해제지 우리는 해제 아니면 해지가 있겠지 원인행이 실효 이걸 말하는 거야. 원인이 없어진 거죠. 그럼 원인행이 실효가 되면 이러면 난 금방 난다. 원인행이 실효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 복귀 되지. 그렇죠. 당연 복귀. 당연 복귀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해서 말소 청구합니다.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지금. 그러면 해제가 되면 이행 전이면 이거 이행해야 안 해요. 이행할 필요 없지. 그런데 이행 후가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들어가야 되죠. 여기는 원상회복이에요. 이게 원상회복이거든.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원상회복 의무하고 부당이득의 차이점이 뭐냐면 부당이득은 반환 범위의 차이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원상회복은 그게 없어요. 원상회복은 여기는 선악을 따져야 안 따져요. 안 따지고 현존 따져야 안 따져요. 안 따져. 여기는 뭘로 가야 되죠. 전부 반환이에요. 전부 반환. 그럼 과실 반환해야 돼. 안 해야 돼. 반환해야지. 그리고 과실이 뭐예요. 이때 우리 해제 가면 해제가 되면 듬전 금전을 받은 사람은 이자를 가산해서 반환해야 되고 물건을 받은 사람은 사용이까지 돌려주세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계약법에 해제 가면 더 이상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여기까지만 이렇게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가면 점유자 회복자 관계에서는 이것만 적용되고 이게 적용이 안 돼요. 점유자 회복자 201조에는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치할 수 있다고. 그럼 매수자는 매매가 됐지. 매매를 받아가지고 물건 받았죠. 돈 받았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게 해제가 되면 여긴 전부 반환이죠. 그런데 거기에 점유자 회복자 관계는 전부 반환이 아니라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 그래서 해제에 대해서는 점유자 회복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라고 들어가는 게 맞는 건데 나만 떠들고 있군요. 일단 두 개 차이점 아시겠죠. 그래서 부당이득 원상회복 차이가 있다라는 거 꼭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 볼게요. 그러면 취소가 됐잖아요. 그럼 여기 제한능력자죠. 그럼 제한능력자는 선악을 따져요? 안 따져요? 선악을 불문하는 거야. 선악을 불문하고 뭘로만 간다. 현존한도로 간다라고 하는 건데 이 질문을 좀 잘 냅니다. 이 질문은 체크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3번에 착오로 인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가 사망했다라는 거 보이신가요? 그럼 착오는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취소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상속인은 착오를 이유로 해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상속이도 취소권자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140조에 아예 취소권자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포괄 승계인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온화된 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럼 포괄 승계가 다른 게 뭐가 있죠? 승계인 중에 한 사람 더 특정 승계인 자 더 볼게요. 그럼 특정 승계인 첨장에 갔더니 포괄이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첨장에 갔더니 특정 승계인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네? OX 취소할 수 있다 OX 응? 응 O 오케이 원래는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거든요. 근데 얘는 둘 다 돼요. 그래서 포괄 승계인이나 특정 승계인 모두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법률행위 전체를 가져와야 되지 취소권만 가져와서는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전체가 넘어왔을 때 포괄 승계인 특정 승계인 상관없이 모두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옳은 지문이에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거 놓치면 이거 놓치면 나중에 후회한다고 얘는 되거든 누구나 직감으로 포괄이니까 되겠네. 근데 특정은 안 된다고 인식이 되거든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얘들 그 다음에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몇 년이라고 했어요? 3년. 그래서 우리가 전 추삼 한 10년 이렇게 외워라고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이건 소멸시효 기간이에요? 재척기간이에요? 어차피 우리는 소멸시효하고 재척기간을 구별 못합니다. 애쓰려고 하지 말고 네이버 지식인한테 물어보지도 말고 알겠죠? 소멸시효하고 재척기간을 비교하려면 13개를 비교해야 돼요. 13개를 비교하지 말고 얘는 소멸시효 재척기간 이건 재척기간 재척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중단 정지라는 제도가 없어요. 그냥 고속도로예요. 그래서 이 기간만 딱 지나면 아예 소멸돼 버립니다. 둘 중에 하나가 먼저 오면 소멸되는 거예요. 추삼한 외울 때는 어떻게 해요? 추삼한 몇 년? 10년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추삼한 10년 이렇게 외우시면 재척기간 이걸 소멸시효로 바뀌어가지고 소멸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X 이런 건 조심할 거 자 그 다음 법률이 일부분이 무효입니다. 일부분이 무효일 땐 뭐라고 했어요? 그 무효 부분이 없다 하더라도 계약을 하였을 거라고 인정될 때에도 전부 무효가 된다. 참 우회 반전이네. 그렇죠? 이게 일부가 무효이면 원칙은 뭐라고 했어요? 전부가 무효지만 예외로 일부만 유효가 될 수 있죠. 예외로 그 예외가 뭐예요? 오케이. 진짜 잘하는 거예요. 아 하면 어 하거든. 분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요? 가분적 의사 가정적 의사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의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31회 때도 가정적 의사를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X가 되는 거지.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충족해야 돼요. 만약에 분할 가능성이 없다면 일부 무효를 논할 가치가 있다? 없다? 없다. 분할 가능성이 없다면 일부 분할을 논할 일부 무효를 논할 필요가 없어요.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제가 봤을 때는 1번 빼고는 다 좋은 지문들이에요. 다 괜찮은 지문들이고 충분히 나왔던 지문들입니다.